방송인 이수근은 그동안 아내 박지현의 신장투석투병 소식을 전해왔 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 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수근 또한 알고 있는 병환이 있다고 밝혀 걱정을 자아 내고 있습니다. 이수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 일까요 이수근이 출연하고 있는 무엇 이든 물어보살의 백반증을 알고 있는 일본인 사연자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일본인의 사연자는 5년 전부터 백반증이 찾아왔다며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묻자 사연자는 보일 때 얼굴 반쪽이 활 케되기 시작했어요. 눈썹부터 머리카락 등 활 케되기 시작했고 점점 퍼지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전이 아니라며 온인도 모르고 완전한 치료도 없다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이수근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두 마리에 있는 하얀점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백반증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수근은 자외선 노출 때문 난 말도 있어요 라며 두 마리에 있는 자신 과는 달리 얼굴로 발현한 사연자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게다가 외모 콤플렉스까지 갖게 된 사연자였는데요. 보살들은 예쁘다고 했으나 사연자는 얼룩 맑았다는 소리도 들어요. . 친구들도 할머니 같다고 반반 메이크업 했냐고 하더라고요. 화장 안 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연애도 당당하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에 서장훈은 그런 애들과는 놀지 마라. 누구나 자기만의 짝이 있어. 연애에 조급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아낌없이 사랑해 줄 사람은 틀림없이 나타날 거다 라고 응원했습니다. 승무원을 꿈꾸다 백반증 때문에 포기했다는 사연자의 이수근은 전 여 그럴 필요 없다. 너무 예쁘다 라고 칭찬했는데요. 이어 그는 송민호도 그렇고 연예인들은 일부러 눈썹도 탈색하고 그런다 라며 사연자를 응원했습니다. 또한 서장훈도 내가 느끼는 것과 남이 느끼는 게 다르다. 내 얼굴은 내가 맨날 보니 잘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남의 아픔을 위로하는 이수근에게도 여러 번의 시련이 닥쳐 왔습니다. 특히 아내 박지현은 둘째 임신 당시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겨 2011년 친정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고 이후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의사로부터 신장 이식 재수술 권유를 받았다는 소식 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박지현은 당시 sns를 통해 병원에서 혈류가 너무 세서 지금 당장은 아니 여도 장기적으로 심장이 걱정된다는 말씀과 혈관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직 몸으로 느끼는 바가 없소 낫지 않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어 머만이 있는데 아직 젊은이 이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았어요 . 처음 이식수술에 너무 고생했던 지라 강하게 안해요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식했던 10년 전보다 약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에 생각이 많아 진 하루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식을 하고 싶다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 외사자 대기 를 걸어놨어요. 기대 안했던 제가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 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고 간호사 선생님의 잠깐이지만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눈빛과 따뜻한 말씀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잠시나마 꺼내본 하루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 다는데 제삼도 바뀔 수 있을까요 병원을 다니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 더 힘들텐데 예민함 다 받아주고 희망적인 말로 미래를 그려주는 남편이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 밤 입니다 라고 이수근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잘나가던 시기 이수근 은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누름을 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 1박 2일을 비롯한 당시에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합차 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들과 실망감이 터질 듯 나오면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수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의 인연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선처했다고 합니다. 이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의 1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항소는 하지 않겠다 밝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 은 다소 부정적이었는데요. 바로 이수근이 병든 아내와 아들을 내버려두고 누름을 하러 다녔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누름에 시기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근이 누름을 했던 시기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신장이식을 받은 것이 2011년 10월이었죠. 때문에 이수근은 아내의 임신 중독증 이후 불법 누름을 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수근의 장인 어른이자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이수근 이 노름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2013년의 한 발언을 들 수 있는데요. 사위가 지금은 노름에서 손대 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속상 합니다. 불법 노름은 결혼 초기에 뭔 모르고 했던 일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사위는 오로지 아픈 아내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수근과 아내 박지연과의 만남에는 개그맨 박준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은 이수근씨의 아내가 원래 갈갈이 스타일리스트로 일했어요. 그분이 공연 직전 대기실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수근씨가 가발 을 쓰다 말고 땅에 가발을 떨어뜨렸어요. 그 당시 사랑에 빠졌던 이수근의 모습을 소환했습니다. 이수근은 방송 끝나고 회사 앞에 차를 세웠는데 너무 예쁜 친구가 들어 가더라고요 계속 생각났는데 알고 보니 대학에서 스타일리스트 실습 을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못 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공연장에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대기실에서 보고 가발을 떨어뜨린 거예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수근은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개그맨 4명이 아내에게 대시를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라고 당시 아내의 인기를 언급했는데요 이수근은 미모의 아내 마음을 사로잡게 된 계기에 대해 바로 저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아내가 박준영씨의 스타일리스트 로 일하니까 박준영씨의 옷을 사기 위해 동대문 상가를 가곤 했는데 6개월 동안 매번 함께 가줬어요 라고 정성과 발품으로 아내의 마음을 열었던 사연을 언급했습니다. 이수근은 경제권 역시 아내에게 모두 줬다고 털어놨는데요 이수근은 재산은 다 아내 명의고 제 이름으로 있는 것은 대출 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경제권을 다 줬고 저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자가 잘하면 이혼 확률이 없어요 결혼 에는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게 없어요 .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져줘야 해요 저주는 쪽이 남편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개그계의 최수종 에 등극했습니다. 이수근은 결혼 이전에는 이성관련 범죄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이수근 과 매니저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 a씨가 이수근을 보수한 것입니다. 이수근 측에서 공개한 사건 처분 결과서 에 따르면 이수근의 혐의는 두 개였습니다. 나중에 둘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여성 a씨 관련 사건은 무혐의 웅동상해는 기소예인데 여성 a씨 사건 자체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웅동상해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단지 기록이 남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와 합의가 되었거나 사건 자체가 격리 에서 검사직권으로 기소 처분을 유예한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이수근 은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내는 물론 가족 모두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